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임 미술실 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9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이는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으로부터 브러쉬한 블루 옐로우, 바이올렛, 라이트그린, 스카이블루, 그리고 번두신화, 레드, 오렌지, 핑크, 화이트, 그리고 요거는 셀활성제죠 네 화이트 티타늄 화이트라고 하죠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검을 치워놓을께요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아 요거는 귓지압봉 그린 그릇대에 사용하는 재료죠 네 그리고 아 요거는 뭐 코팅지 요거는 밀대에 이렇게 작업할때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는 아 정사각형 캠퍼스 30 곱하기 30cm 캠퍼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이게 아닌데 네 일단 넘어갑니다 아 조금 작아졌죠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아 요기에다가는 네 제가 재활용 캠퍼스에다가 재활용 블랙 물감을 사용하고 예쁜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인사를 안 했네요 또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뽕뽕 하트 예자 네 오늘의 주제는 금사철꽃의 지혜 입니다 금사철꽃의 모양입니다 지금 보이는 아 영어로 월드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어 지혜의 에너지를 표현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공감하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사철꽃을 그리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먼저 써있죠 네 그러면 어 지금 어 배경에 어울리게 지혜라는 글자 써보겠습니다 네 옐로우 널로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즐거운 그림생활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